어? 이거는 회원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사용하는 건가요? 남자 회원님들이 스킨십을 하는 경우나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편입니다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미래에 생길 남자친구한테 영상편지 어디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세포? 추천해 주실 만한 자격증이 있나요? 클래식 동료 쪽에서는 노바나, 파워플렉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필라테스로 일한 지 7년차 되고 있는 윤미나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중인가요? 네 지금은 송도 지점에 있는 필라테스 스튜디오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나 선생님은 필라테스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허리를 제대로 구부리지 못했어요 우연히 필라테스 매트 수업을 접하고 통증이 사라지게 된 이후로 이거를 해봐야겠다 그때 당시에는 필라테스라는 게 사람들이 알지도 못한 상태였어서 아 이거다 이거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강사 자격증을 따는 겸 아 이 길로 나가야겠다 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전공이 무역경제학과여서 그 무역 쪽으로 회사에 취직을 하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무역회사에 취직하려면 스펙이 맞춰지지 않은 상태라서 이 길은 가면 오래 걸리겠다 내 청춘을 바칠 수 없다 현실적인 선택을 하신 거네요 네 지금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는 지금 91년생 32살입니다 굉장히 동안이시네요 저보다 누님이시네요 오전 일과는 어떻게 되시나요? 보통 오전 9시 반 수업을 시작으로 3시간 정도 그룹이랑 개인 레슨을 병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송도로 넘어와서 외국인과 함께 필라테스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요? 네 그러면 영어? 네 영어로 필라테스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음... 헬로우 가이즈 선생님이 이렇게 오픈하시는 거예요? 저는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오픈은 하지 않고요 보통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아... 렛츠 렛츠 지금은 수업 전에 시간이 살짝 남아서 운동을 할 생각입니다 근데 아까부터 궁금했던 게 이거는 무좀 양말인가요? 아... 요거요? 보통은 무좀 양말로 알고 있는데... 무좀이 있으신가요? 없죠 윤미나 선생님 수강생이세요? 네 얼마나 다니셨어요? 한 4,5년? 4년째 윤미나 선생님한테 지도 받으시고 계신 거예요? 네 이런 점이 좋다 하는 게 있을까요? 음... 제가 그룹 레슨도 해보고 개인 레슨을 또 다른 선생님들이랑도 해봤는데 이나쌤이 확실히 제가 원하는 그 부위에 맞는 운동을 잘 해주시고 되게 빡세게 운동을 시켜주시거든요 어... 완전 그 50분 레슨 하는 동안 쉬는 타임이 거의 없고 그래서 완전... 저는 완전 만족 아 네 감사합니다 숨이 편해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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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기조라서 반대교과 한 3번 그... 공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꿔 마시고 다섯 이렇게 1시간 수업 마치고 나면은 수업료가 얼마나 되나요? 수업료는 보통... 평균적으로 1회당 7만원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한테 배우는 남자 회원도 있나요? 현재는 남자 회원님은 없고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룹 회원님도 있었고 개인 회원님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좀... 남자 회원님들이 스킨십을 하는 경우나 아니면은 뭐 연락처를 물어보는 경우가 저뿐만 아니라 있어요 만약에 터치를 하신다면 저로 바로 터치를 해서 손을 내린다든지 어쩔 수 없이 저희 직업은 손으로 만져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끄러워하거나 민망해하면 서로 관계가 서먹해질 수도 있고 일하는데 지장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편입니다 남자 회원분들한테 인기가 많으신가 봐요? 없습니다 필라테스 강사 말고 또 다른 거 하시는 일이 있나요? 저도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대학원 다니시는 거예요? 네 스포츠 심리학이나 생리학 그리고 멘탈 관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서른이 넘어서 그렇게 다시 공부에 도전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을 텐데 네 정말 쉽지 않았는데 제가 즉흥적으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몇 년 동안 계속 고민을 하던 거라서 한번 결정을 하면 저는 무조건 해야 되는 타입이기 때문에 바로 실행 연기였습니다 멋지네요 네 잠깐 틀어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가겠습니다 아 아까도 뭐 드시지 않았는데 저는 먹는 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먹으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자 마른 것보단 건강한 게 최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테스 강사 빌라테스 강사하려면 네 필요한 자격증이 있나요? 네 자격증은 민간 자격증이라서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적으로는 최소 3,000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발부하는 것만으로도 최소 몇백개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 추천해 주실만한 자격증이 있나요? 개인적으로는 추천해 줄 만한 게 몇 가지 있긴 한데 이거는 강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자격증들이고요 클래식 종류 쪽에서는 로마나 그리고 파워필라테스 이 자격증이 제가 추천하는 자격증이고 모던 자격증 중에는 발란스드 바디 그리고 스팟, 홀스타라는 자격증 세 가지가 되게 유명해요 커리큘럼이 되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 자격증을 추천하고 혹시나 저렴하게 하고 싶다 하나 추천드릴 거는 매직 바디라는 자격증이고 사실 가격대에 비해서 되게 섬세하게 재활 위주로 많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자격증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는 자격증입니다 여기는 어딘가요? 네 여기는 인천 노년점에 있는 필라테스 스튜디오입니다 사무실 한 번 구경 시켜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저는 여기 여긴 4대1 소규모로 발란스 제품이라고 기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기도 똑같이 그룹 룸이고 같이 병행하고 있어요 어? 이거는 회원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사용하는 건가요? 이거는 자세 교정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쭉 나와서 여기가 메인 데인 레슨 공간이고 기구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혼자 일찍 오시면 러닝머신 쓰시는 분들도 있고 편해 보이시네요 편해 보이시네요 편해 보이시네요 좀 침대보다 캐딜락이 더 편해요 성격이 되게 털털하신 것 같아요 저도 내성 부리려고 노력 중인데 잘 안되네요 처음 뵙는데 그렇게 누워 계실 줄은 몰랐거든요 이거 개인적인 질문인데 은미나님 지금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미래에 생길 남자친구한테 영상편지 한번 하시겠어요? 안녕? 어디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세포? 이 직업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제 몸을 계속 체크할 수 있다는 것 직장생활 하는 것보다 제가 제 시간을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오라벨이 좋다 네 필라테스 강사를 꿈꾸는 분들한테 힘이 되는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요즘에는 필라센터도 많고 강사도 많다 보니까 인식이나 퀄리티 같은 것도 안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정말 많아요 자기 개발을 계속하고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으시면 회원님들도 그걸 알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 자존감도 올라가고 자신감도 올라가고 내가 하는 만큼 내 행복감이 올라가니까 소중하게 노력하면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채널에서 준비한 감사패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사진이 더 예쁘게 나온 정신적 지주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